안녕하세요. 수학삼촌입니다. 어제 제가 가족 모임이 있어서 나갔다가 제 사촌동생을 만났어요. 제 사촌동생이 중학교 2학년입니다. 우리 예원인데, 예원이가 이제 2학년에 올라가니까 수학공부 혹은 이제 후학공부뿐만 아니라 이제 시험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고 고민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 동생 예원이처럼, 그리고 우리 예원이가 또 오빠 채널을 홍보를 해서 지금 친구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. 어제부로 구독자가 우리 예원이 때문에 700명을 돌파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 2학년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수학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영상을 얼른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들었습니다. 자, 굉장히 단순해요. 첫 번째 뭐를 해야 되냐. 중학교 1학년 수학책 버리지 마세요. 버리지 마세요. 제발. 제발 버리지 마시고 목차를 잘 보시면 돼요. 1학기는 1학기끼리 연결되어 있고, 2학기는 2학기끼리 연결되어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앞으로 1학기 공부를 하는데 함수가 나왔어. 그런데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. 느낌이 안 오고 막 불안해. 그러면 1학년 때 1학기를 딱 피면 그 단원, 즉 2차 함수의 기울기와 Y절편, 이런 내용이 나온다. 2학년 1학기에. 그러면 1학년 1학기를 딱 피잖아요. 그러면 1차 함수의 정의, 함수의 정의, 이런 게 나와요. 그러면 그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. 1학기에 돌아가셔서 그 처음, 그 목차를 찾아서 그 목차를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. 제가 우리 예원이 같은 친구들을 위해서 2학년 1학기 커리큘럼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놓을 거고요. 1학년 1학기 커리큘럼 재생 목록도 정리를 해서 만들어 놓겠습니다. 그러면 제 동생 예원이처럼 공부를 하다가 좀 모르는 게 나온다. 쫄지 말고 1학년 1학기 걸로 넘어가서 다시 찾아보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들은 다음에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문제집체가 버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. 너네 그거 다 안 풀었잖아요. 이때를 대비해서 안 푼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이때 써먹어야죠. 그죠? 이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아껴놓은 거 아니야. 그러니까 그거를 펴서 차분하게 읽어가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2학년 때 나오는 내용을 이어서 보시면 돼요. 이렇게 하면 쫄 필요가 전혀 없다 이겁니다. 그런데 하다 보면 막 모르는 게 생기잖아요. 그러면 수학삼촌 채널에 와서 그 채널 안에 있는 동영상 찾기 버튼 있잖아요. 그걸로 내용을 찾아보다가 들었는데도 뭐가 이해 안 가는 게 있어. 그러면 바로 댓글로 물어보는 거예요. 저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건 왜 그런 거죠? 이거 좀 알려주세요라고 딱 올리는 거예요. 그런데 만약에 답변이 잘 안 달려. 그러면 그냥 저 예원이 친구인데요. 이거 잘 몰라서 댓글 달아요. 딱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. 우리 내 동생 예원이 친구가 아니어도 관계없어. 그냥 예원이 친구라 그러면 득달같이 달려들지 않겠어요? 내 사촌 오빠인데?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중학교 2학년 친구들 절대 쫄지마. 쫄 게 하나도 없어. 그냥 목차만 보면 돼. 중학교 1학년 때 거 딱 펴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는 모든 게 다 처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. 물론 중학교 1학년 것도 모르면 어떡하죠? 초6, 초5로 가야 되나요? 아니야. 그건 또 삼촌한테 물어봐야 돼. 그때는 어쩔 수 없어. 수학삼촌한테 질문하세요. 1학년 1학기 내용 이걸 찾아봤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요라고 올려주세요. 저 예원인 친구인데 이렇게 대답 안 해주실 건가요? 막 이렇게 올려주세요. 그러면 제가 동생 이름이 걸렸는데 그냥 하실 수 없을 거 아니에요. 자 농담이고 그냥 댓글을 올려주셔도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할 거예요. 왜냐? 이건 이게 제 일이거든요. 선생님이 이걸로 먹고 살아요. 여러분들한테 돈을 받지 않지만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안 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니까 애들이 이해가 가는구나 라는 것이 이 수학삼촌 선생님한테는 굉장히 유용해요. 그러니까 윈윈이야. 너희들은 나한테 질문을 해서 알게 돼서 이익이고 나는 너네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써보면서 아 이게 내가 직접 가르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다 이해를 했었는데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해줘야 이해를 하는구나 라는 걸 내가 얻을 수 있어. 아시겠죠? 네이버 카페 수학삼촌이 있어요. 글로 다 들어오셔서 거기에 질문도 올리고 많이 많이 해주세요.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거기다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달 겁니다. 아시겠죠? 네이버 카페 수학삼촌 고고싱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 질문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. 그러면 삼촌이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